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장숲 송천리, 송아골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처럼 참 예쁘죠. 이곳은 지난 2012년 안락한 숲속 둥지를 모티브로 장수군이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흙냄새, 사람 사는 냄새 맡으며 살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인데요. 귀농한 젊은 농업인들에게 인생 2막의 기회를 열어준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는 주민분들이 사과, 오미자,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에서 재배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귀농을 결심하고 송아골에 정착한 이유, 오로지 버섯 농사 때문입니다. 송아골이 타 지역보다 해발이 높아서 모든 식물에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송아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